안녕하십니까 Y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4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저희들은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진나라 재상인 범죄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범죄의 대략적인 얘기와 진나라로 가기 전까지 위나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후에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경린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실까요? 네 그러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수가 밑에 있었으면서 그죠? 그렇죠. 제 나라에 다녀와서 이분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혼이 났죠. 네. 그리고 이제 범죄에 아는 사람인 정안평이라는 사람이 숨겨주고 같이 이제 진나라로 넘어가는 얘기가 했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럴 때 보면 자기 친구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목숨을 내놓고 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4기에 보면 유심열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협을 행한 사람들. 중국 사람들은 참 그런 기질이 강하더라고요. 네. 그런 책만 봐서 그런지 어떤 아주 그냥 모든 걸 팽개치고 사소하다 싶은 거에 막 그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한신도 그랬다. 한신도 보면 자기한테 밥 한 그릇 준 빨래하는 아줌마. 그것도 애플고. 딱 꼭 은혜를 갖고. 또 범죄만 하더라도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애타필보라고. 눈암을 헐게 떼가지고 반드시 갚는다. 이거 무서워가지고 도대체. 그런데 그것을 또 좋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공자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원안을 덕으로 갚으면 어떡하냐. 원안은 지구로 갚고 덕은 은덕으로 갚아라. 그 말에 따르면 원안은 적절하게 참으면 안 되고 적절하게 갚을 수 있을 때 적절하게 갚아야 된다. 이렇다고 공자의 말씀에 충실하다고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랑은 좀 기질이 틀린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된 게 아마 중국은 옛날부터 전쟁이 참 많았지 않습니까? 네. 춘추전국 시대가 거의 500년 갔죠? 뭐 몇백 년 동안 전란이 이어졌고 삼국시대만 하더라도 그 난리를 쳤는데 그런 세상을 살아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기질들이 몸에 뺀 게 아닐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범수 같은 경우도 그랬고. 이건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름이 3개가 돼서 범수, 범저, 장록. 네. 장록은 기록에 뚜렷하게 자기가 이름을 바꿨다고 숨어 지내면서 하는데 범수, 범저에 거기에 말이 많은 거죠. 저희들은 그냥 범수로 할까요? 마음대로 할까요? 마음대로 할 때는 아니죠. 범죄라고 말해 버릇 해가지고 범수라고 쓰고 제가 범죄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범수하고 채택은 어쨌든 사기 기록을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주현 양해했기 때문에 가해할 때를 알아야 하는 자리에 써놨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닐 수도 있다. 네. 오늘에 참 밝혀지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빨리 소식을 접하는 겁니다. 범죄가 원래는 어떤 재상자리 최고, 그러니까 만인지상, 1인지하 이렇게 해가지고 재상자리 최고의 재상자리에서 물러날 때를 몰라서 화를 당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범죄 열전에도 그 얘기가 쭉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처신을 잘한 걸로 또 범녀 다음으로 또 이렇게 처신 잘한 걸로 이렇게 있으면서 그렇게 여태까지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 김경린 선생님이 수호지 증간을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는 사기를 보면 채택은 딱 논의를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돼서 연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다. 딱 끝이 나는데 그럼 이 범수는 그냥 가다가 바로 넘어가버리거든요. 채택으로. 네. 그냥 그대로 넘어가죠. 채택이. 그러니까 범죄의 상태가 이렇게 현실이 좋지 않았을 때 채택이 나타나서 자리를 물러나라는 거에 설복됐다. 이렇게만 나오는데 그렇죠. 범녀만 해도 어느 나라로 가서 도주공이 되고 어디로 가서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는데 범죄 얘기는 없는 걸 보면 수호지 증간의 얘기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겠습니다. 우리 YCN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범죄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제일 먼저 아시는 거 되겠습니다. 보시면 255년에 주워설 수 있다. 저는 이 기록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빈자리라든가 한 칸을 넘어갔던가 옛날에는 빈자리도 없이 썼겠네요. 네. 딱 딱 붙은 것 같다. 나무에 써야 될 면이 좁으니까 빈자리도 없고 잘 봐야 되겠네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범풀 일대기 하다가 정한평이 범죄를 숨겨주고 같이 진나라 사신을 만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먼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왕계의 마차를 타고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네. 왕계는 진나라의 사신입니다. 위나라로 온 사신이죠. 알자라고 했어요. 그렇죠. 알자라는 게 관적 이름입니다. 관적 이름 그게 쉽게 말하면 개겁 이름이에요. 개겁 그게 무슨 알자라는 게 유세계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벼슬 이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신으로 와서 있다가 돌아가기 전에 정한평과 대화를 하면서 당신 나라에 훌륭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 걸 물어봤을 때 정한평이 장록이 있다고 이렇게 천거를 해주죠. 그래서 둘을 데리고 진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나라에 들어와도 이게 왕계가 보고를 하지만 소양왕이 그 당시만으로 왕권이 약하다 보니까 크게 주의를, 관심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 한 1년 정도 그냥 있었다고 그러죠. 1년 정도 뒤에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왕을 만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큰 소리를 냈다고 그러죠. 네. 소양왕이 범절을 불렀어요. 그럴 때 가는 길에 영항이라고 해서 후궁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항이 골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여자들, 후궁들, 시녀들 이런 구간이 있는데 일부러 그쪽으로 가면서 항관들이 제지를 받죠. 항관들이 소양왕이 오는 걸 보고 왕이 납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나라에 무슨 왕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부러 다툼을 일으키면서 소양왕의 주의를 더 주목시키고 끊은 거죠. 그래서 범수가 그러죠. 진나라에 무슨 왕이 있느냐. 태호하고 태호의 동생만 있을 뿐이지. 그만큼 왕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왕답지 못한 실정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준 거죠. 그걸 이야기하면서 원교 근공이라는 외교책을 제시를 하죠. 그런데 결국은 이 과정에서 소양왕이 외책 세력을 다 추방을 해버리죠. 범죄의 간언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자기도 왕자리에 한참 있었잖아요. 오래 있었죠. 오래 있는데 그 와중에 46년인가 그랬으니까. 아니 제 얘기가는 그런데 범죄를 만났을 때가 36년, 40년 이렇게 됐으니까 어머니를 어찌하지 못하고 삼촌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범죄의 얘기에 충격도 많이 받고 충격도 받고 용기를 얻어서 그런 정권을 척결을 하고 자기 자신이 실제는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범죄를 40년에 재상으로 중용하고 이름으로 응후라고 했죠. 응 땅에 봉했기 때문에 응읍의 후로 봉해서 응후로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범죄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사마천의 말처럼 강한 진나라에서 위세를 떨치게 되죠. 신임을 얻어서 위세를 떨치면서 진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평대진을 승리로 이끌고 왕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대신해서 위제에게 복수를 해주죠. 복수를 해주는 것도 보면 여기 위제의 복수 과정에 얽히는 사람이 참 많죠. 사계도 우경이라는 사람도 얽혀서 들어가고 조나라 평원군도 얽혀서 들어가고 많습니다. 여러 명이 얽혀서 들어가는 그걸 이야기하는 한참 걸리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범수는 다 복수를 합니다. 위제한테. 이 과정에서 가장 혼이 난 사람이 아까 같이 이 사람이 가장 큰 권욕을 치르죠. 그 사람은 제일 먼저 권욕을 치르죠. 위제한테 복수하기 전에 위나라의 수가가 또 진나라로 사신으로 옵니다. 그랬을 때 범자가 참 치밀해요. 그냥 수가를 만나러 가는데 초라한 행색으로 가니까 수가는 범자가 이때 위나라에서 죽은 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죽은 줄 알고 있었는데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또 그 행색이 초라하니까 이제 또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하면서 옷을 주고 밥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오갈 때 이제 장록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활동을 했으니까 자기 장록 근데 이제 범자한테는 장록이라는 이름도 숨긴 거예요. 저기 수고한테는 그러니까 이제 범수기라고 불렀죠. 범수기라고 부르면서 이제 그 장록을 이제 재상인 장록을 만날 수 있겠는지 이렇게 여러모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범자가 자기가 장록임을 숨겼기 때문에 내 주인이 그 재상을 잘 알고 있다. 가서 만나게 주선을 해보겠다 하고 이제 그러니까 수가가 또 이제 뭐 나는 이제 와서 이렇게 아무것도 차도 없고 뭐 지금 말로 하면 차죠. 뭐 이런 게 없다 하니까 그런 것까지 준비해서 이제 관저로 장록의 관저로 그러니까 재상의 관저로 데리고 가는 거죠. 마부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수가가 안 나오니까 그 범수기 어디 갔나 하고 이제 무지개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사람 없다. 그랬더니 아 조금 전에 들어간 사람 말이다. 했더니 아 그분은 우리 재상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수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대경 실적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통을 벗고 중국 사람은 그런 걸 잘하더라고요. 우통을 벗고 무릎으로 막혀가서 사죄하는 거죠. 사죄를 할 때 이제 그 범자가 아주 통쾌하게 그 재상을 나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세 가지 죄를 거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죄는 크지만 나에게 밥을 주고 옷을 손못을 준 그 정을 생각해서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대신 위죄의 목을 가져와라. 안 그러면 윗나라 쳐들어가겠다. 니네 왕한테 말해라. 이렇게 해서 위죄한테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이제 위죄가 위죄가 살기 위해서 도망한 걸로 그 말을 듣고 조나라로 또 도망을 갑니다. 본의 아니게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을 힘들게 만들죠. 우경이라든지 조나라의 평온고 신논고 다 이제 얽혀버리는데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국은 이 위죄가 목을 가지고 옵니다. 조나라에 있습니다. 우경이라든지 가지고 옵니다. 평온군의 집에 갔다가 신흥군한테 이렇게 도망을 다시 더 가는데 그때 이제 분한 마음이 들고 자기 처지에 대해서 신흥군이 자기를 탁 척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폐를 가지고 아 이렇게 이 사람을 받아들이면 될까 막 이런 걸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자결을 합니다. 그래서 조나라 왕이 목을 진나라에 보내죠. 그래서 조나라도 평온군도 편안해지고 살은 사람은 편안해지고 죽은 사람은 죽고 결국은 범전은 위죄한테 소양왕이 복수를 확실하게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생을 보냈는데 그 뒤에 자기를 갖다가 미나라도 숨기는 정한평 그 다음에 자기를 또 진나라를 데리고 왕계 왕계가 그랬다고 그러죠. 여차가지 못할 일 세 가지하고 어찌볼 돈이 세 가지 여차가지 못할 일이 뭔가 하면 그 얘기도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그렇죠? 소양왕이 죽는 거 그 다음에 범수가 죽는 거 자기가 구름청에 빠진 거를 여차가지 못할 일 아니냐 그 얘기를 한 이유는 범전은 진나라에 와가지고 왕계가 데리고 왔잖아요. 왕계가 데리고 왔지만 재상이 되고 하는데 왕계는 아마 직책이 별로 안 높아졌던가 봐요. 그러면서 왕계가 범전을 찾아가서 자기를 좀 더 높은 자리에 보내달라고 얘기할 때 시작한 얘기입니다. 아주 센스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측하지 못할 일 세 가지 그리고 그다음에 그런 다음에 어찌해볼 수 있는 해볼서 지나가면 소용없다는 뜻의 얘기겠죠? 그 세 가지가 또 있죠? 네. 근로는 앞에 말했던 거 소왕이 죽는 거 범수가 죽는 거 자기가 고용청에 빠지는 거 그다음에 소왕이 죽고 나면 내를 추천을 못하고 청가하지 못하는 걸 후회를 할 거고 자기가 죽고 나면 아이고 진작해 줄 걸 그러면 또 내가 빠지고 나면 아이고 걔가 나를 도와줄 수 있었는데 후회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계가 자기를 좀 추천을 해달라 네. 그 말을 듣고 범자가 추천을 하죠. 그래서 이게 왕계가 하동이라는 하동군의 군수로 보내줍니다. 근데 요즘 하동태수 네. 이 군이라는 게 뭐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건 우리 시골에 있는 그런 군이 아니라 땅이 워낙 넓어가지고 그렇죠. 군이라 그러면 거의 뭐 우리나라 정도 땅은 되는 그 정도 되는 하나의 큰 성이 되는 거죠. 넓은 땅인데 이게 군수로 보내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다른 나라는 내통을 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하고 정한평은 자기가 또 정한평도 추천을 했는데 정한평은 이 범수가 이 백기를 시기를 해서 장평대진 후에 백기를 시기를 해서 백기를 죽여버리는데 죽여버리는데 백기 대신에 조나라를 공격을 하려 했는데 정한평이 조나라에 패하고 조나라로 가버립니다. 이런 참 두 가지 일 때문에 완계가 범수가 아주 곤란한 위치에 빠졌는데 그러니까 장평대전을 승리를 이끌 때가 절정이었네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장평대전을 승리를 이끌고 백기가 이제 어쨌든 조나라 군사 40만을 생매장했지만 이긴 공이 있으니까 소진이나 소대가 그랬나요? 이제 막 이렇게 백기를 저대로 둬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이렇게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정한평이 백기 대신에 장수로 나갔다가 항복을 해버리죠. 그래서 자기가 청구한 사람들이 말년에 청구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쓸모없는 일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범수는 사기예부 사기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런 곤란한 직행에 빠졌지만 서양왕은 범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네. 잃지 않았죠. 잘해주는데 문제를 뭔가 하면 도덕이 제발 저린다고 그렇죠. 불편한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어쨌든 진단에는 연자법이 있었는데 자기는 재상인듯이 거부을 피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왕계가 참 범수가 불편한데 이때 찾아온 사람이 채택이라는 사람입니다. 채택. 채택. 이 사람이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 사람이 연나라 사람인데 여러 나라를 떠돌아다닙니다. 미세를 하지만 그렇게 자리를 못하는데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당근하는 사람이 전국시대 윗나라 사람 관상을 아주 잘 봤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순추시대에는 진나라의 고포자격이라는 사람이 관상을 잘 봤다 하는데 어쨌든간 이 시절에 유명한 관상장애가 된 건데 이 사람이 그랬답니다. 하도 상이 희한해가지고 인물이 좀 없었나 봐요. 코는 납작하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노사인 걸 보면 그림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너무 희한해가지고. 다리도 쉬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참 좋은 말로 제가 보기엔 참 좋은 말로 한 것 같은데 성인의 상은 봐도 모르지만 쭉 하고 난 뒤에 잘 모르겠다. 당신은. 그렇지만 43년은 되어서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채택이 그렇다고 그러죠. 이 정도면 됐지. 그렇죠. 뭐 그런 걸 말하느냐. 채택이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인물에 대해서 당신이 이렇게 생기고 어디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런데 성인의 상은 봐도 모르겠다니까 들었을 때 자기 인물평을 그렇게 하니까 못생겼다는 얘기 놀리는 것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기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더 사는지 사는 거나 봐줘라 했더니 40년을 43년을 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 사람 꿈이 큰 거예요. 채택이. 내가 43년을 앞으로 위세당당하게 살면 그것도 괜찮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또 나아갔다고 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됐지만 이 떠돌은 과정에서 심지어는 조 나라에서는 쫓겨나고 가는 도중에 도적을 만나가지고 감아서 또 다 바뀌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런데 딱 이때 이 사람이 생각했던 게 뭔가 지금 범수가 힘들다라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처지가 곤란하다니까 진나라로 갑니다. 진나라에 가서 자신이 진나라 왕의 총애를 받고 재생을 할 거로 소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범수가 생각하기에 참 3년 수준 다 깨끗는데 우선 이런 덧붙어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을 퍼트리고 있느냐 그야말로 참 덧보잡이죠. 네. 덧보잡인데 하고 불러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니까 이때 이 사람이 유세계의 유세계의 가장 큰 무기인 말빨 말빨을 새치혈을 확실하게 아주 잘했더라고요. 말빨을 가지고 하는데 주제는 뭔가 하면 너무 잘해서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 왕하고 큰일을 한 사람이 예를 들은 게 네 명입니다. 상군 진나라 회공 때 그 유명한 상황이죠. 그다음에 오기 그다음에 그거 유명한 월왕의 구천에 월구천에 문종 그다음에 조금 전에 같은 진나라에 있던 백기 오기는 이제 초나라로 갔죠. 보시면 이 두 사람은 대역 정치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 문종은 참 월구천을 패자로 만들었지만 아직도 총루검으로 비참하게 죽죠. 네 자결시키죠. 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평대전에서 조나라를 일교에 무너뜨리지만 결국 그 말로는 비참했거든요. 또 자결을 당합니다. 자결을 한 게 아니고 자결을 당합니다. 하면서 범수를 설득을 하죠. 그래서 참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렇게 참 말은 잘했지만 그걸 또 보고 난 뒤에 듣고 난 뒤에 그러네 해가지고 바로 들어가가지고 추천을 해가지고 이사람도 진나라 최상이 된다. 그럼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가능합니다. 그 변수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또 말이 같은 같은 수준이 돼야 알아듣겠죠. 그런데 설득되게끔 그 역사전 얘기를 쫙 다해서 그 비유를 하고 너의 체질을 인식을 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역사에 비춰서 얘기를 해주는데 못 알아듣기 어렵죠. 논리는 다 정연하죠. 너무너무 정연해서 논리는 다 정연하죠. 자고로 유세객이 말하는 것은 논리 정연하자는 게 오죽했으면 백마란 말이 안 해도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말은 정말 청산유수 라는 겁니다. 하지만 백마 비말이죠. 현실에 들어가면 과연 이 재상이라는 자리를 자리를 그냥 유세객의 말 한마디에 넘겨준다.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 하여튼간 이 사기에 따르면 채택은 재상이 돼가지고 가장 크게 기회를 한 게 결국은 이 주나라를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는 주나라를 확실하게 정리를 시켰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라였지만 어쨌든 간에 명색은 이름은 살아있는데 이걸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특이하죠. 10년이 넘게 머무르면서 저렇게 유명한 왕들을 다 모시게 됩니다. 소양왕 효문왕 장양왕 진시왕 통일을 할 때까지 진시왕까지 처신을 잘해서 내 왕을 다 섬기게 되죠. 그리고 사기에 보면 채택도 재상이 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어서 자기를 누가 비방한다는 말을 듣고 또 이 사람도 그냥 재상지를 반납을 해버립니다. 어떤 최고의 위치에 가서 해야 되는 처신에 대해서 아주 확실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좋은 얘기가 있죠. 그때 이 사람이 범세한테 한 얘기입니다. 범세한테 한 얘기입니다. 물을 보면 물을 보고 반성을 하면 얼굴을 볼 수 있고 사람을 보고 반성을 하면 기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물로서 거울을 삼으면 자기의 용모 의관을 볼 수 있고 또 사람으로서 거울을 삼으면 자신의 기둥이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구나. 그리고 사물이 끝까지 번성을 하면 반드시 세락해진다. 당신의 처지를 알아라. 그런 얘기죠.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네. 마지막 당태종 이세민의 얘기 미징이 죽었을 때 슬퍼하면서 한 얘기죠. 이 얘기를 하고 끝을 낼까 봐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이세민 얘기를 아주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세민은 정관에 칠을 유명한 왕인데 항상 이 사람이 명심을 했답니다. 뭘 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거냐. 거울 그다음에 역사 사람 그걸 가지고 다 돌아보면 각자 다 배울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걸을 자기가 정치하는 정치를 펴는 그 자리에 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 이 다음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범죄 얘기의 후반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범죄 얘기를 하면서 끝은 당신은 거울이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것이 되겠습니다. 저 거울이 몇 갠지 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